무슨 장치가 있어요?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는?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이모빌라이저라고 해서 모빌이라는 움직인다는 뜻의 앞에 IM이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해서 자동차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요즘 차에는 대부분이 다 적용되어져 있죠. 이모빌라이저는 전자식으로 엔진을 잠글 수 있게 한 자동차 도난 방지 장치의 일종입니다. 자동차 키와 차의 각 부분에 고유의 암호를 부여해 모두가 일치했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만든 장치죠. 때문에 이모빌라이저 없이 단순히 키만을 복사해 시동을 걸었을 경우 엔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내 차 안에 이모빌라이저, 계기반에 뜨는 이 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 간이 가 самыеER 단백화에 비해 문 thumb